지니 같은 경우는 그 지니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. 주저저에서 뿅 하고 튀어나와서 원 투 쓰리 포 파일 십 세븐에 가서 말해줘 내가 다 들어줄게 하시는 거예요. 오케이? 이게 네 순간 난 너의 책을 원하는 건 모두 말해줘 내가 다 들어줄게 그다음 두 번째로 투 쓰리 포 날 불러줘예요. 너만의 책을 원하는 건 모두 말해줘 내가 다 들어줄게 왼쪽 안무 너만의 책을 원하는 건 모두 말해줘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풀부절에서 보셨듯이 쿵 하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지니가 지전자에서 나와서 부스도 날고 쿵 하는 거예요. 3라운드 2. 이 두 송 안무 설명하는 방법 여기 아이링크 이거 잘 보시면 축 중심 이동 잘 이동해서 양옆으로 가서 뒤로 이동해서 슝 가는 거를 잘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? 오케이 뒤로 잘 조용히 잠깐만 잠깐만 이 두 송 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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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 하얀거 맞지? 빛 하얀 파랑 웃기면 안되는데 지켜먹고 있다 지켜먹고 있다 하하하 갈게요 잠깐 기다려줘 진짜로 잘 먹어 아 이거까지 **가 아삭다 그렇지 흠 하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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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껍해 볼게 희한이길 원할 colleague 자 왜 이거 해?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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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절 아직 안했어! 어떡해. 미리 웃어놔 눈이 떨려, 가시다. 머리, 뒤에. OK 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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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나의 믿음 그냥 속있지 않아 행복하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비트 비트 트스타인 줄만 안 돼 안무만 오케이 펼쳐 하 난 낭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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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